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저의 입장 발표가 늦어진 건 더 경찰 조사, 검찰 조사 충실하게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입장 발표를 안 했습니다. 저는 대중 가수고 대중들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받았고 무대에 설 수 있었던 MC모로서 이런 상황이 온 것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이미 대중들이 원하는 길을 걸 것이고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들이 원하는 길을 갈 생각입니다. 그리고 그래도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조금의 제 진실이 있기에 조금만 믿어주시고 누구보다 더 아프게 벌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을,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재판받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동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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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rummer이